밤사이에 이렇게 눈이 쌓여가지고 운전을 못하겠네 밭을 먹는 곳이 없어가지고 쇼핑센터 왔는데 주문을 어떻게 하지? 이거 되게 맛있어 자동으로 바꾼다는데 이게 자동 모델이니까 자동으로 이렇게 바꾼다는데 그럼 이거 킬 켜놓으면 되나? 찾아야 될 것 같아 분위기가 나아 난 WDSN로 못 갔어 운전은 내가 하는데 너네들끼리 알고 그냥 이사분은 그치야? 아 사룸이라고 사룸기동 알아서 사룸을 맞춰준대 숨잘 거 따로 없어? 숨잘 거 따로 없어? 그냥 가 그럼 뭐 출발 시킨 다음에 그냥 생각 쓰지 마 그냥 0점 하면 돼 그냥 패밀리 레스토랑 그냥 쇼핑몰인데 공부하고 있네 쇼핑몰인데 공부하고 있네 쇼핑몰인데 쇼핑몰인데 뭐 아까 못 봤어? 응 여기 무인한테 나는데 다들 공부하고 있어 거기서 많이 보냈는데 얼굴이 이제 온천으로 갈 건데 온전이 걱정이네 근데 이런데 렉티카 여행이니까 좀 세워가지고 사진 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세우고 사진 찍을만한 실력이 안되잖아 또 싶어도 얘기해 이런데 얘기ipped잖아 나 들어갈래 와 잘 찍었다 아이야! 아앗! 오 이거 이거.. 아! 아니 내가 침대라고 했다고 진짜 저렇게 침대처럼.. 마을 1. 4. 5. 2. 5. 16. 그럼 사람들이 저걸 찍는데 저게 킹과 메리가 같이 남은 건가? 저거 같은데? 켄토 메리의 키는 있어요. 저기 들어있어. 어디? 저기있어. 이건 뭐야? 이거? 나 귀엽다. 위에다. 눈사람 누가 만들어 놨다. 여기 소프트 아이스크림 판다 귀엽게 길을 파놔가지고 그게 귀여운 것 같아 파트라슈다 안녕 안녕 귀여워 손으로 만져서 뜨거워 이거 왜 만졌어? 여기 엄청 뜨거워 여기 놔주니까 좀 2주 되면 좀 맛있네 괜찮다 인구르 테라스에 도착했어요 좀 귀여운 마을 같은 느낌인데 8시 45분까지 운영하고 근데 너무 예쁘다 눈도 내리고 그러면 어디부터 둘러보지? 여기 다 둘러보면서 뭐 맘에 드는 거 사도 되고 근데 되게 조그마해서 들어가기 좀 부담스럽다 여기라도 가볼까? 여기 뭐 당구? 저기 뭐 바랑개비 파는 것 같은데 엄마 안에는 사진 찍으면 안 된다 아 그래? 눈 온다 갑자기 눈이 많이 오는 것 같아 근데 너무 예쁘다 눈이 갑자기 눈이 많이 오는 것 같아 눈이 갑자기 마음에 들어요 눈이 갑자기 눈이 thinly 눈이 갑자기 많이 오는 것 같아 아 이거 배가 오긴 했는데 근데 관광지가 아닌 거를 둘째치고 눈이 너무 예쁘게 내려 되게 영상에서는 좀 더럽게 내리는 것 같은데 뭔가 로맨틱하게 내려 빵이 뭔가 맛있을 것 같아 여기도 너무 늦게까지는 안한다 맛있어 보이는 걸 몰라서 그 뒤에 크루아상 이거 이거 이게 크루아상 똑같이 써져 있는데 이름이 일본으로 써져 있는 거랑 그냥 써져 있는 거랑 좀 달라 이거는 후라나에서 만든 밀로 만들었나봐 밤에 여기가 되게 빛빛 막 뭐하니까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 후라당이 맛있어 손이 얼어서 감각이 없어 손이 얼어서 감각이 없어 손 씌지마 맛있는데 손이 얼음 손이 얼음 손이 얼음 손이 얼음 손이 얼음 어디 봐도 찾아와 해서 가까이 가서 찍어야지 그럼 여기 이 상태에서 차가 아닐 수가 있어? 손이 얼음 손이 얼음 청해 호수를 보러 왔는데 눈때문에 호수가 아니라 그냥 눈밭에 서있는 나무 같아요 여기가 숨겨진 온천? 약간 그런 거야 내가 그때 메일 보내가지고 알아봤잖아 온천만 이용할 수 있냐고 그래서 아마 잘 모르길 걸? 숙소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서 점심도 먹을 수 있고, 저녁도 먹을 수 있고, 이렇게 술도 먹고, 맛있게 했던 카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가지 아니야? 가지 같은데? 나 싫었는데. 나도. 가지 좋아해? 그래, 안 가먹었어. 간단하게 먹자더니 이렇게 먹고. 내가 말했지 아까? 간단하게 먹는다고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먹으면 제대로 먹을수록 얼마 먹겠습니다. 그래, 가자. 이런 식도 있고, 맛도 있고, 되게 친절한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